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맹찰대입니다. 맹찰대. 맹독이랑 정찰대를 섞은 덱이죠. 패치 전까지만 해도 맹찰대가 계속 1티어로 한 게임에 2, 3명 정도 맨날 갔었죠. 맹찰대 패치 이후엔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티어는 그랜드마스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초반에 곡궁을 가져왔습니다. 정찰대의 특성상 곡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죠. 첫번째 에스테틱. 라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태우의 속삭임. 그리고 구인수. 아니면 고연포를 만들어도 되고요. 여러가지 있겠죠. 일단 초반에는 정찰대에 필요한 애들만 사는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돈이 안뜬다면 야수호를 팔고 둘다 사줄거에요. 뭐든 중요한게 모든 덱에서도 똑같겠지만 소중반 피관리. 일단 덱을 완성시키기 전까지의 피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스태틱 재료가 나왔죠. 연운이랑 곡궁. 이거는 초반에 그냥 스태틱을 넣어주고 소중반 피관리를 해주는 것도 나름 괜찮은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연운이 하나 더 뜨면 좋겠죠. 근데 안나왔고 여기서 2성 다이애나가 됐고 애들 올려줍니다. 다이애나 올려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3렙 구간 가장 세게 내보내는거는 그냥 파스쿤 앞라인 주시고 다이애나 한마리 올려주는게 가장 세겠죠. 그리고 스태틱 바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곡궁 하나 더 주면 효율이 약간 더 좋아지겠죠.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건데 실수하시는거보단 모르시는거죠. 초반에 템. 어떤 템이 좋은지도 잘 모르시고 그렇겠지만 일단 초반에 템을 잘 넣어주는게 중요해요. 초반에 템 넣어주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 많거든요. 옛날에 올린 아이템 배분. 챔피언마다 좋은 아이템 초반, 중반 약간 요런식으로 다뤄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태틱을 주고 하니까 피관리가 약간 잘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는 레벨업을 해줄거구요. 레벨업하면 4레벨이 되죠. 4레벨 찍고 이제 카르마 한마리 올려주면서 달 시너지까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숲드루이드의 오른 2성이네요. 일단 상대방은 진짜 사기를 쳤어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마오카이 2성, 아이번 2성 그리고 숲드루이드 시너지 그리고 오른까지 2성 요러면은 이 사람은 초반에 거의 안지겠죠. 요렇게 잘 뜨면은 초중반 피관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내보내면 다 이기는 거예요. 최대한 시너지도 맞추되 초반에는 2성 잘된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2성 잘된거 위주로 자, 나사스 2성 찍어줬고 지금 상태에선 요게 가장 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킨드레드 약간 그림자 가는 것 같죠. 상대 킨드레드가 아직 1성이라서 충분히 이길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6원 있죠. 레벨업을 누른 상태인데 이렇게 레벨업을 누르게 되면 다음 라운드 때 5레벨이 되면서 탁포스트 기물 뭐 트위치, 애쉬 요런 정찰대 쪽이 잘 뜨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연운을 먹으려고 했는데 바로 뺏겨버려서 그냥 정찰대의 효율이 좋은 복궁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탈리아 팔아줬고 탈리아 팔아줬고 이거 이제 포라카드 팔게 되면 이제 이자를 볼 수 있겠죠. 이자 봐주시고 레오나 2성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5레벨이 됐는데 스위치랑 애쉬 이런 건 안 떴죠. 근데 지금 하나를 올려줘야 돼요. 지금 올렸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아 보이는 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3코짜리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타이온이 3코스트짜리니까 그래도 1인분은 하겠죠. 상대방은 야수호 2성에 수호전사 피바라기 일단 2성을 거여서 상대방이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중만 피관리 무조건 됩니다. 야수호덱이 템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잘 안 하는 거지 템만 잘 맞춰주면 진짜 좋거든요. 수호전사랑 피바라기 잘 줄 수 있으면 야수호덱도 하시는 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2성도 빨리 찍었죠. 저 사람은 여기서 창고 정리해주시고 이자 관리도 해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정찰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 쪽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태틱 하나 만들었는데 저건 뭐 킨드레드한테 줘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그냥 말자한테 줘서 스킬 빨리 쓰게 해도 되고요. 근데 아마도 킨드레드한테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림자로 가게 된다면 그래가지고 사이온이랑 말자를 같이 사주고 있죠. 그리고 잭스를 사주고 있는 거는 혹시나 모를 빛덱으로 갈 수도 있어서 여기서 사이온이 한 마리 더 떠주면서 약간 그림자 쪽에도 가까워지고 있죠. 일단 지금 볼 거는 빛은 좀 어려워요. 빛덱은 수호천사가 하나는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서 지금 지금 템을 보시면 스태틱이랑 곡풍 좀 많죠. 근데 빛덱에서는 곡풍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공속 버프를 받기 때문에 지금 곡풍 또 나왔습니다. 이거 사이온 팔아줬는데 지금 사이온을 팔아준 이유는 상대방들을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이때 타이밍에 대충 보시면 템 준 거랑 약간 창고에 모아두고 있는 거로 상대방이 어떤 덱을 가는지 약간 짐작이 돼요. 근데 정찰대가 한 명도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요건 그림자 쪽이 아니라 정찰대로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피도 많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을 해줬는데 지금 어차피 조합이 완성이 됐잖아요. 대충 어느정도로 어느정도로 근데 지금 이즈리어를 킨드레도로 바꿔주면 조금 더 지옥굴이 생기면서 세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로를 조금 돌려봤는데 조합이 안나왔죠. 일단 말파이트 정찰대 파수꾼 조합에 쓸 수도 있으니까 사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림자 덱을 가는 사람이 두 명 정도 보였어요. 근데 저까지 그림자를 한다? 킨드레드가 없는 상황이? 싸이온만 보고 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돼서 정찰대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골렘 라운드 이렇게 크림 라운드 때 약간 여유롭잖아요. 그때 상대방들 덱 보면서 창고에 모아두고 있는 것들 아니면 아이템 분배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 덱을 약간 파악해 주시면서 최대한 안겹치게 가주면서 나한테 잘 뜬 기물이 뭔지 나한테 잘 뜬 기물로 가면 승산이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해주면 조금 더 좋거든요. 지금 30원 이자예요. 굉장히 잘 모으고 있고 이거는 빠르게 7렙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더라도 진짜 세게는 지지 않잖아요.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6레벨을 찍고 제 덱이 약하다면 리로를 거의 바닥까지 돌린 적도 많아요. 저는 6레벨을 찍고 덱을 확실하게 세게 만들고 갑니다. 근데 지금 적당히 세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들을 보면 이 사람 정찰대로 갑자기 됐죠? 이렇게 정찰대가 겹쳐버리면 7레벨 빨리 찍고 돈을 지금 많이 모은 상태죠. 그러니까 7레벨 빨리 찍고 리로를 바닥 리로까지 해서 트위치랑 애쉬 아니면 킨드레드 이즈리얼 뭐 그냥 정찰대 애들 다 점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령? 일단 자 요거는 아쉽게 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거 나온 거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져왔을 때 베스트인 거는 오른 근데 1원짜리라 약간 조금 별로고요. 킨드레드도 괜찮았고 곡궁은 솔직히 별로예요. 곡궁이 굉장히 많죠. 두 개 있어요. 요러면은 곡궁보다는 나중에 어떤 팀으로 쓰일진 모르겠지만 음전자 망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팔아주시면서 이자 봐줬고요. 여기서 레벨업을 해주시고 리로를 할 거예요. 최대한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리로를 해주면서 다 찾아줍니다. 킨드레드 두 개 브라운도 뛰었죠. 브라운도 탱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킨드레드까지 뛰었고 요거는 브라운 올려주시고요. 빙하까지 받아주시면서 나사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팔아주시고 킨드레드를 올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베인까지 올려주시면 사정찰대로 일단 요렇게 조합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 트위치를 사야되죠. 트위치 사고 트위치 하나 먼저 뽑은 걸로 만족을 합시다. 상대방은 거악 수호천사 피바라기 야수호 이성 진짜 빠르게 뽑았죠. 아까 2라운드 때부터 이성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상대방 피관리 나쁘지 않게 잘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킨드레드 두 개가 더 떠줬는데 요거는 그냥 뭐 삼성을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변제용이죠. 그림자가 한 두세 명 정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사놓으면 상대방들이 최대한 킨드레드가 안 뜨면서 좀 많이 맞겠죠. 그걸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나중에 잘 커버리면 정찰대로도 좀 힘들거든요. 상대방도 바르스 2성 이즈리얼 2성 그리고 포그모 템 나쁘지 않게 잘 줘가지고 충분히 상대방 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늑대 잡고 지금 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정찰대 아까 정찰대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뽑는지 계속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죠. 트위치 하나 트위치 하나밖에 없어서 약간 안심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 국궁 하나 더 떴고 이거 템을 이제 다이애나한테 아직 주고 쓸 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애나한테 줬을 때 가장 효율이 좋게 주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이애나한테 고연포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스킬이 안 맞아요. 멀리서 때리면 자 그리고 지금 스태틱 두 명 간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도 정찰대 갔거든요. 일단 정찰대는 갑자기 세 명이 됐어요. 아까 골렘 전까지만 해도 0명이었는데 대충 봤을 때는 벌써 세 명으로 늘었죠. 일단 제가 피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저는 8레벨 리롤 좀 믿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즈리얼도 이성이고 핀드레드 이성의 다이애나 이성 쿨템에 지금 앞라인도 탱탱해가지고 충분히 버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8레벨을 조금 돈을 많이 써가지고 리롤을 많이 해서 킨드레드 아니 킨드레드 트위치 애쉬 요런거 이성 빨리 찾아주겠습니다. 상대는 그림자 덱이네요. 킨드레드 아직 1성이죠. 맞나요? 1성이었죠. 요거는 이기면 킨드레드 하나 팔고 이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킨드레드 삼성을 볼게 무조건 아니라서 삼성각을 웬만하면 안봅니다. 아 그리고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것도 어 일단 삼성각을 너무 많이 봐요. 일단 다 보려고 해.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 초반에 초반에 잘 뜨면은 그냥 사팔리롤로 1코스트는 뭐 두세마리 남았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면 사팔리롤로 해가지고 삼성찍는게 맞긴 한데 어 그게 아니다. 그냥 지금 칠렙인데 삼성 1코짜리 삼성이 한 4-5개 남았어. 근데 들고 있어. 그건 좀 아니에요. 레벨업이 높아질수록 낮은 코스트들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레벨업을 좀 많이 했다 싶으면은 1코스트짜리는 그냥 팔아주셔도 됩니다. 진짜 조금 남은게 아니라면 여기서 템은 약간 또 곳곳만 남을 필이죠. 1등이라서 템을 원하는걸 계속 못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피관리 잘한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갑발을 가져와서 당장 줄 수 있는 템을 가져온거에요. 브라움한테 덤불조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벨업을 해도 되지만 저는 8레벨에 조금 더 많은 돈을 써서 확실하게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퍼풍기치 이거 봤는데 솔직히 만날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야수호 템이 진짜 정석 템이라서 이건 나중에 돼도 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템이 다 공격 템이라서 만약에 템템을 가져왔으면 그냥 앞라인 다 주고 야수호 약간 데뷔했을 텐데 지금은 공격 공속 템 이런게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랑 나중에 남는다면 그냥 이등한다는 마인드로 상대방들 조합 봐줍니다. 정찰대 애쉬 이성 뽑았죠. 이 사람도 갑자기 정찰대로 갔는데 일단 그림자 한 명 이 사람도 정찰대죠. 원래 정찰대가 볼렘전에는 0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늘어나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플랄불이 지나고 리롤이 잘 되야되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힘들어요. 일단 타릭이 빨리 떠져서 다행인건 한데 지금 조합을 대충 맞춰주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8레벨에 리롤을 할건데 애쉬랑 트위치중에 먼저 이성이 되는 애한테 저 세가지 템있죠. 그걸 다 몰아주도록 할게요. 자 리롤 빠르게 해줍니다. 문도 박사는 이성을 안찍어줄거에요. 신지드가 핵심이기 때문에 맹독은 신지드가 안 뜬다면 문도는 안사줄겁니다. 애쉬 이성 됐고 지금 암흐무 하나 넣는거보다는 저 뭐냐 베인 넣어서 육병 찰때 넣어주는게 맞는거 같고 레드는 트위치한테 주도록 하고 이 고연포는 누구 졸지 고민을 하다가 트위치 줘도 되고 아니면 이즈리얼 줘도 됩니다. 지금 빙하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겼으니까 다음 라운드 이즈리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롤 다 돌려주시고 문도 박사 아직 안사요. 지금 맹독이 필요하긴 해요. 상대방들 조합을 봤을 때 근데 신지드가 진짜 맹독을 잘 묻히는 핵심 유닛이기 때문에 신지드가 뜨지 않는 이상은 맹독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탈익 한 칸 뒤로 빼주면서 약간 초반에 어그로 안 끌리게끔 궁 한번 써주게끔 해주겠습니다. 지금 애쉬를 보시면 보석탄이나 앞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런데도 이겼죠. 문도 문도 박사 안사요. 지금 상대방들 조합을 보면 소환사 이건 제드 맹독 먹이면 좋고 그림자도 맹독을 넣어주면 약간 좋거든요. 요술사도 맹독을 넣어주면 좋고 사막검사 덱도 야스오한테 초반에 맹독 묻혀주면 스킬을 그렇게 빨리 쓰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맹독을 넣는게 맞긴 한데 신지대가 떠야됩니다. 싸움을 보시면 육정찰대라 그런지 일단 공속이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 굉장히 잘 이겨주고 는 있긴 합니다. 만약에 맹독이 안뜬다면 저는 그냥 육정찰대로 계속 할거고 만약에 신지대가 떠준다 그러면 바로 맹독으로 갈아탈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맹독으로 무조건 갈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렐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신지대가 뜨면 무조건 모렐로 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바닥리로 해주세요. 여기서는 모렐로를 가져왔죠. 모렐로를 가져왔으면 맹독을 무조건 넣는다는 마인드로 가져온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도 박사를 이성을 띄워주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루스한테 모렐로 주는게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안 물리는 애한테 넣어주도록 할건데 지금 바루스가 안 물렸죠. 그래가지고 바루스한테 넣어주고요. 만약에 이즈리얼 쪽으로 제드가 안 뛰었다면 이즈리얼한테 넣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지드가 떠주면서 지금 바로 맹독을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바루스 빼고 베인 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면 이제 뭐 지옥불도 필요 없으니까 아무 무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이 그림자 2명 요술사 1명 사막 검사 덱이에요. 그러면 마스터의 견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서 마스터의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의 이성이 찍히면 그것도 나름대로 육그림자면 확실히 감당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의 견제해주시고요. 자 일단 아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트위치가 두 마리가 떠주면서 이제 고연포 트위치 주면 되겠죠. 트위치가 공격 사거리가 궁을 쓰면 굉장히 늘어나긴 하지만 공속 효과 때문에 그냥 고연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효율이 그렇게 좋진 못해요. 근데 공속 증가 효과로만 그냥 고연포를 넣어주는 거고 여기서 신즈드가 두 마리 동시에 떠주면 됩니다. 지금 피를 보시면 17 이에요. 절대 9렙을 못 보는 피예요. 만약에 지금 피가 50 이상 이었다. 그러면 구렙 봐도 돼요. 근데 지금은 한 대 잘못 맞으면 죽기 때문에 계속 리롤 해가지고 신즈드 최대한 찾아주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상대는 요술사 이기네요. 맹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 나미궁도 브라움으로 막았고요. 이 브라움 쉴드가 은근히 진짜 꿀이거든요. 일단 요술사는 쉽게 이기는 모습이고요. 1대1 대1이죠. 상대방도 좀 볼건데 마스터의 이성이 치켰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등은 절대 못 이겨요. 1등은 지금 덱을 보시면 사막검사 덱 야수호 삼성 시비르 삼성 서풍 두개 요거는 못이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이기고 일단 이 사람 제가 아마 클론을 만날건데 3등 클론을 만날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약간 저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일단 서풍 한번 씹죠. 신제드는 서풍이 안걸립니다. 방해효과 면요 자 그리고 요 조합은 이제 마스터에만 빨리 잘라주면 그래서 잘랐죠. 요러면은 이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약간 위험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리고 1등 3등이 싸우는데 무조건 1등이 이기죠. 요거는 질수가 없습니다. 야수호 삼성 베스트 풀템 시비르 삼성 만약에 야수호가 그냥 빨리 잘린다 생각을 해보아도 시비르 삼성이 그냥 튕기는 부메랑으로 다잡기 때문에 요거는 바람럭스 너도 소용없고 무조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길하고 약간 발악해보면 야수호한테 초반 맹독을 무쳐야되요. 그러니까 신지드가 약간 왼쪽으로 가야겠죠. 신지드 왼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수호 일단 맹독 시작하자마자 묶고 모렐로도 묶겠죠. 단체적으로 다 무쳐줬고 애쉬가 뛰어져서 일단 한번 살았습니다. 야수호 한번 잘랐고 요거는 근데 나머지 애들도 너무 세가지고 약간 힘을 못 쓰는 것 같죠. 일단 맹찰대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한번 봐봤고요. 이번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씩만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